일주일 동안 이날만을 위해 기다려온 한가롭고 한가한 주말이 왔다 오늘은 오랜만에 쇼파에 누워서 미드 페인이 되어보기로 했다 씻기도 나가기도 귀찮은 날이다 드라마를 보던 도중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이 생각이 났다 일단은 귀찮으니까 물부터 벌컥벌컥 들이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좀 맛있어 보인다 뭐라도 좀 사다 먹을까 했는데 소복소복 내리는 함박눈이 나를 더욱 귀찮게 한다 뭐라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만 혹시나 해서 냉동고도 열어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라면이 최고다 그런데 여기서 운명의 장난이 시작됐다 라면을 두 개는 끓여서 밥을 말아먹어야 배가 부른데 다섯 봉지짜리 라면을 세트로 사면 항상 끝이 이렇게 쿨이다 소고기 육수의 맛이 나는 진라면 그리고 이 뭐시기 그 벤장 육수 마신 안성탕면 같이 먹어 그냥 이로써 오뚜기와 농심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그 마치 태진아랑 송대관이 같이 합동콘서트를 하면 이런 느낌 라면을 끓이기엔 양은냄비의 모양이 너무 벌쩡하다 라면이 두 개면 계란도 두 개 그리고 치즈를 넣으면 좀 더 이거 모짜렛... 라면에 빠질 수 없는 김치 그리고 고춧가루 언제 사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파도 꺼내고 설거지는 나중에 고요함과 적막함 속에 소복소복 쌓여가는 눈 하얀 눈을 벗삼아 함께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다 불이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한다 완벽하다 본격적으로 가스불을 켜고 계량을 시작한다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농심과 오뚜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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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조조해진다 불이 약해 어쨌든 라면은 익었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라면은 안쪽으로 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 끈적끈적끈적 망한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라면은 안쪽으로 끈적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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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의 양이 적어 짭짤한 라면 덜 익어서 꾸덕꾸덕함을 자랑하는 계란 그리고 아예 익지않아 아삭아삭함과 상큼함을 전해오는 대파 거기에 칼칼하고 차가운 김치까지 아삭아삭 역시 라면은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 아삭아삭 아삭아삭 분 Valve ennial 차가운 해외 면이랑 밥이랑 같이 그냥 한입 다음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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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훌륭한 한 끼였다. 안 돼, 만두! 돼! 그리고 정말로 평온한 주말이었다. 조금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